네 네 커피공장을 운영중이에요. 어떤 공장인가요? 여기는 범표 원두 팩토리로 이름이 되어있고요. 커피를 직접 제조하고 저희가 온라인 물류. 공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쪽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범표 원두의 대표로 서기고요. 안에 커피가 들어가는게 보이시죠? 정해진 배출 온도에서 배출이 되게 돼요. 오늘 촬영 일단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감사해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하시는데 목표가 있으신지. 대한민국 넘어서 해외까지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게 욕심입니다. 이 범표 티 하나만 입고 있으면 알아볼 수 있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